가수 우주 형이 저에게 햄버거 체인점 모닝 메뉴 있잖아요 아침 메뉴 갑자기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거에요 그래서 아 네 먹고 싶어요 응 시켜 이렇게 놓고 계산하러 가야 되는데 카드 딱 주는거에요 설마 계산을? 계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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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랑 이제 디노 군이랑 우지 군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지 군이 먼저 가더니 내가 딱 계산하러 갔는데 아 저 계산.. 어 기산 아까 앞에 분이 하셨는데 어 기산 아까 앞에 분이 하셨는데 어 기산 아까 앞에 분이 하셨는데 어아아아아아악